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뭐부터 먹지? 뭐부터 먹어야 되겠고 잘 먹다가 샐러드로 그러는 걸까? 감자튀김에 아이스크림도 발라놨네요. 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립 종류로 시켰는데 맛이 비슷할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먼저 먹을까? 먼저 샐러드부터 조져보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호두마루. 호두마루를 발라놨어요. 호두마루. 하와이는 전혀 없는 호두마루를 발라놨어요. 꿀을 찍어 먹으려는데 물 좀 딱.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션? 오케이. 렛츠 트라이. 짜잔. 양고기인가? 멘탈. 고기하고 파인애플도 구웠고 바나나. 바나나는 여기 보져있네? 꿀을 찍어서 먹는 거래요. 좀 매콤해. 치킨같은데 조금 매콤해. 확실히 꿀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꿀에 꼭 찍어 드시게 권장 드리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이 구워져 있어요. 짜파이. 짜파이. 립은 되게 부드럽게 그냥 다 잘르는데 미국에 AI 소스고 있어요. 그거랑 다른 바비큐 소스랑이 섞은 맛이에요. 그냥 다 뽀개지는데? 그냥 다 뽀개지는데? 샌드위치 있는데 샌드위치는 기본적으로 토마토하고 양상추 여기에서 보통은 이런 고기 찍잖아 이런거는 보통 아침에 진짜 많이 먹는데 간단한 아침식사 대용 고기가 많아 제가 오늘 이렇게 홍대 노쇼쇼에 와서 비비큐 리드인가요? 비비큐 트레일을 한번 시켜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와이하고 그렇게 비슷한 음식인지는 비슷한거는 있지만 맛은 되게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샐러드나 이런것도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많이 가끔 샀지만 고기 종류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간지 껴주고 싶다니까 2인분 세트로 해서 38,000원에 비비큐 트레이 메뉴를 시켰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절반 3분의 1 정도는 남겼어요 그럼 이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재밌으면 안 먹어야지 주usion 너무 맛있게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